흑이천에 묘한 군낙지가 있어서 영상에 담습니다. 작년에 갈대입니다. 여기서 이제 불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아파트를 끼고 개천인데요. 노란 개나리가 피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계랍지 한 2-3일 있으면 만개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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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